마켓코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시겠습니다. 시장이 그동안 상승세를 쭉 이어왔는데요. 그런데 또 공매도 역시나 일평균 거래대금이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코스피 시장이 6,346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3,62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2001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양 시장의 월평균, 일평균 거래대금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양 시장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공매도 거래대금을 기록한 것은 일단 국내 증시에서 거래대금 자체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일평균 증시의 거래대금은 27조 3,527억 원을 기록하면서 1월의 2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매도 거래가 지난달과 비교해서도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증시의 과열 우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지수의 급등을 이끌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BM의 공매도 거래대금만 각각 하루 1,000억 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달 추만 하더라도 증권사들이 코스피가 높은 변동성 때문에 박스권 정도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상단을 2,550선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은 일단 여기를 돌파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지금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매도 거래대금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이 부분도 유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2.7%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출이 흔들리면서 결국 세계 수출시장의 점유율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했던 200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실제 세계무역기구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수출액은 24조 9,044억 4,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정확하게 집계가 됐는데요.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20년 2.9%에서 이제 2021년에 2.88%까지 떨어졌었는데 2년 연속 하락하게 됐습니다. 2018년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했고요. 자국 중심주의 보호 무역이 확산을 했고 지난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이 같은 기조가 더욱더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조금 더 크게 타격이 가해졌다는 분석들인데요. 이 무역협회가 추산한 보로는 수출 점유율이 0.1%포인트 하락한다면 약 1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대 수출 주력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20.9%까지 올랐었는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는 지금 20%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변화가 17.3%에서 19%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18.9%까지 떨어졌는데요. 더욱더 우려스러운 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비중이 13.6% 정도에 그치는 바람에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 알아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유료세에 대해서 이번 주에 결정이 이뤄질 텐데요. 정부가 이번 달에 끝나게 되죠. 유료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 연장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하게 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료세 조정 여부와 관련해서 다음 주쯤에는 어떻게 할 건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간담회 자체가 13일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주 내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제유가 상황과 국내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했지만 최근에 오펙플러스의 감산 결정 때문에 국제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태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래서 민생 부담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지금 당국과 굉장히 면밀하게 상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정부가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1년 11월부터 유료세를 20% 정도 인하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5월에 인하폭을 30%까지 확대했고요.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환해서 인하폭을 37%까지 늘렸습니다. 일단 올해부터는 인하율이 25%까지 축소는 됐지만 LPG 부탄이라든지 경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37% 최대폭으로 인하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세수부족 우려가 좀 확산이 됐기 때문에 유료세의 인상폭,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됐지만 일단 OPEC 플러스가 감산을 결정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련 종목들로 또 유가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죠. S오일 먼저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석유 도매 판매 관련 종목들,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까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소식인데요. LG화학의 단독 보도입니다. LG화학이 중국의 화유 코발트와 손잡고 세만금의 배터리 전구체 합작 공장을 짓게 됩니다. 지금 IRA법에 따라서 국내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요. 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일정 비중 이상의 소재를 생산해서 배터리를 만들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업체의 단독 보도로 나와서 지금은 거의 사실이 된 것 같은데요. LG화학과 화유 코발트가 오는 19일 군산에서 세만금 개발청 등과 전구체 생산시설 권립 및 부지 확정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구체는 양극재 제조 과정에서 원료가 되는 화합물질인데요. 니켈과 코발트, 망간 같은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로 양극재 원가의 65%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으로 양산은 약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세만금 국가산업단지 609에 연산 5만 톤 규모 정도의 전구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올해 말에 착공을 해서 2028년 정도에 준공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LG화학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존재 쪽이다 보니 LG에너지솔루션까지 대형주대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2차 존재 소재라든지 전구체 관련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스페이스X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국내 종목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분기 안으로 국내에서 저개도 위성통신 스타링크 서비스가 개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 스페이스X가 국내 통신 3사에 통신 판매가치 사업 협력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그리고 LG유플러스까지 수익 배분을 조건을 제시하면서 스타링크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NDA 때문에 계약 조건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스페이스X뿐 아니라 국내외 위성통신 사업자 누구와도 협력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스페이스X는 지난달 8일에 국내 스타링크 사업을 전담할 스타링크 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바가 있었는데요. 앞서서도 2분기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모닝 브리핑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쉽이 지구계도 시험비행을 위한 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쉽이 이르면 17일 정도에 날아오르는 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통신 3사에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통신 3사 주가 흐름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간에 관계자 멘트가 있었죠. 지금 그 누구와도 위성통신 사업자 누구와도 협력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기 때문에 위성통신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위주로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스타링크 관련 종목 AP위성도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조금의 악재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후성이 오늘부터 전해질 생산 중단에 들어갑니다. LIPF6라고도 하죠. 전해질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생산 중단 분야의 매출액이 922억 3,411만 603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매출액의 15%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전방 전해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당사의 재고가 증가하고 있고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생산 공장의 가동 중단 그리고 정기 보수를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결국에는 일단 매출액이 감소가 되긴 하겠죠. 일시적인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후성에서 이런 공시를 내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후성의 주가도 상당분 흔들렸다는 점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오늘은 후성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